안녕하세요. 술집생의 효진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제 부사수가 생기는 날입니다. 신입일기를 찍는 척 저희가 깜짝 이벤트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지금 밑에 왔다고 하는데 바로 내려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첫 출근한 현영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첫 출근하셨는데 우리 회사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일단 회사 외관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면접 볼 때 편하게 잘 해주셨어요.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아 그 대표님이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맛있어요. 밥.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회사 입사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? 아 이건 좀 그렇다. 약간 이런 거? 말해도 돼요? 그런 게 있으셨어요? 아 아니 아니 없었는데 아니 없었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신입 현영 씨와 함께 첫 촬영을 했는데요. 앞으로 더 재미나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끝 수고하셨습니다. 원래 근데 이렇게 첫 날부터 바로 촬영하는 거예요?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 펜션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이거로 꼭 성공해보겠습니다. 꼭 한 번도 몰래카메라를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꼭 성공해주게 될 것 같아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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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영 씨가 화장실에 갔는데요.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방구 풍선을 설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반응이 어떨지 이제 하루 종일 해봐 이제 해제 이제 해제 이제 해제 두 번째 문과를 해볼건데요. 그럼 몰래 한번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 비었을 때 몰래 서랍에 넣어둘거에요. 혹시 이쪽으로 왔으실 때? 지금 두 번째 문과를 해볼건데요. 현영씨 거기 서랍에서 메모리카드 좀 꺼내줄래요? 넘어졌어? 현영씨 아침에 비해서 굉장히 얼굴이 안색이 안좋아진 것 같은데? 오늘 첫 출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. 아시죠? 아니에요. 오늘 제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어색하게 하실까봐. 잠깐 좀 쳐본거에요. 주인님 덕분에 첫날부터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봤고 좋네요. 네요. 신고실이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. 민하영씨랑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친해져요. 전 미안한 생각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. 일소총을 다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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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소총. 일소총을 다합니다. 일소 çekay incidence.